오늘 경북 동해안은 맑은 봄날씨를 보였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포항의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일요일 밤에는 울진과 영덕에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민미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낮에는 눈부신 햇살이 쨍쨍 내리쬐면서 덥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투표장 가시기에도, 나들이 다녀오시기에도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아침에는 6도에서 11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23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공기 질도 좋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구름 조금 지나겠고요. 밤 한때 울진과 영덕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15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일교차는 당분간 크게 벌어집니다. 산행 가시거나 나들이 가실 때 꼭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여보레오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은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울진과 영덕 8도, 포항 11도, 경주 6도.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3도, 포항과 경주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모두 1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8도, 독도 16도가 되겠습니다. 해상에서도 구름만 간간히 지나며 맑겠습니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한 봄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밤에는 울진과 영덕에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